알토스 잉글리쉬 수능완성 지독해 시리즈 지문독해 시리즈 실전 모의고사 5회 30번 10대의 스크린 사용의 문제점 스크린 for some teens 일부 10대들에게 스크린 스크린 유즈 스크린 사용입니다 has contributed 기여합니다 어디에 기여하냐면 to an underdeveloped identity 저개발된 정체성 정체성 저개발에 기여합니다 부정적이죠 그럼 스크린 보통 모니터 같은 거에 스크린 생각하시거나 tv의 스크린이나 아니면 영화관에 스크린 생각하시는 건데 스크린은 결국엔 화면입니다 화면 그러니까 셀폰 스크린 액정도 되고요 셀폰 화면도 스크린이에요 뒤에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소셜 네트워크 분명히 나올 테니까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거 나올 테니까 분명히 뭐겠습니까 스마트폰 사용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편합니다 왜 여기에 보라색이 그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10대에서 스크린 유스라는 것은 셀폰 사용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이 뭐를 정체성을 덜 발달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에 맞춰서 어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포스팅 포스팅 on 소셜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 하면서 여기서 쭉 읽어보시면 여기 가르치는 게 원스가 가르치는 게 이 엘레멘트고요 그 다음에 이 엘레멘트가 이 엘레멘트가 the ones, the teens choose to show teen이 보여주기로 선택 보여주기로 선택한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they may post 10대들이 post 올리겠죠 often about their musical interest 음악적 관심 그 다음에 never conceal 숨긴다가 아니라 여기에 저는 물론 숨기다의 반대는 드러내던데 정답제는 어쨌든 comment 소셜 네트워크에 언급하다니까요 그들이 절대 언급한 적은 없어요 언급 never 언급하지 않았어요 they volunteer at an animal shelter 이런 쪽에는 관심이 있다고 언급하지 않았어요 특정한 분야에만 여기 아까 자기가 보여주기로 선택한 분야만 보인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여기가 지금 답이 되는 겁니다 comment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변형 포인트 어법 살펴보겠습니다 깨끗하게 해서 어법은 처음에 나와있는 여기에 contributed really ed has contributed 전혀 문제될 거 없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that 두 번째 that 조금 확인하기 어려우신데 해석을 잘못 안하시는 버릇이 있으면 여기 있는 so that 구문이라는 걸 잠깐 깜빡하실 수 있습니다 so that 구문이에요 so much time too so much time they may be devoting 헌신해요 너무 많은 시간 너무 많은 시간을 헌신해서 그들이 시간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lacking ing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조금 더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까다로운데 여기가 해석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posting on social networks social networks 그냥 sns로 가죠 sns에 posting posting 게시하는 것이 게시는 can limit 제한하죠 identity development 정체성 개발을 제약합니다 왜냐하면 the tendency 경향이 is 어 경향이 이거이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조금 의역을 하셔야 되는데 의역을 하시면 경향이 뭐가 post post 가 인정해요 뭐를 only certain aspects of their lives 그들 삶에 어떤 특정한 측면들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의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접속사 다음에 주어 나온 다음에 비동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for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가 나온 다음에 그냥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모양으로 먼저 모양으로 보시면 아까 뜻은 의역으로 했고 모양으로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앞에 여기 이 투부정사가 가능하다는 걸 for 의미상의 주어예요 post가 post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게시물들은 그 사람의 특정한 면만을 인식한다고요 그게 경향이라고요 그러기 때문이에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아까 해석은 그 게시물이 특정한 면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해 줘야 되는데 모양이 여기가 조금 약간 이상해 보이지만 투부정사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얘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에 주어 밝혀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once 가리키는 거는 elements를 가리키는 거죠 그럼 4개 조금 멀리 있는 거 이쪽에서 나왔으면 좋을 뻔했지만 어법도 몇 개는 안 되지만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 so that 하고 여기 두 개가 헷갈리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순서에 힌트만 들어 드리면 당연히 여기 also 가 있기 때문에 명시적인 힌트 하나 딱 나왔으니까 여기가 연결되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너무나 명확하게 두 가지의 명시적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느슨하다고 하더라도 연결고리 두 개를 통해서 어휘 문제를 낼 수 순서 문제를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hat means 그것이 의미하는 게 지금 아까 제가 이 부분 여기가 해석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요 여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여기를 잘 해석을 해 주셔야지 that means 하면서 여기까지 해서 넣으면 이 부분을 저 위로 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아까 that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that 로 해서도 앞에 여기도 연결되고요 그 다음 for example 또 뒤로 연결되고 그니까 순서가 뒤에 연결고리가 앞뒤에 찰칵 찰칵 걸리는 거 좋아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 뺄 때 뒤에서 걸리는 거 좋아하고요 요새 예전처럼 여기에 있는 거 이렇게 걸리는 거 요거는 조금 빈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1번 사례보다는 그러니까 삽입은 2,3번 사례 뒤에서 걸어주거나 아니면 앞뒤에서 둘 다 걸어주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런 모양 연습하기에 좋은 지문이었습니다 순서 삽입 그 다음에 어법까지 변형 포인트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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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